연중 제12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금정성당 성사담당 이성균 예로니모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보금은 마태호보금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히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산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인상적인 교훈을 남겨 실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끔은 과장법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말씀이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그런 과장법이 들어 있습니다 눈에 들보가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무엇을 보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있기도 힘든 끔찍한 일이겠지요 티라고 번역된 말도 사실은 우리가 아는 티끌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부스러기 내지는 마른 나무 조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들보와 오십보 백보라 할 수 있지만 교훈을 잘 알아들으면 될 일입니다 먼저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작은 허물을 가진 사람을 나무라거나 교정해 주는 일이 온당하거나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이겠지만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잘못된 것을 그냥 방치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교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잘못이나 불이한 일을 없애는 방향으로 힘쓰라는 번고로 알아듣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 잘 아는 공간인데도 침대 모서리에 정강이를 부딪혀 눈물을 짤 만큼 아플 때도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 조심한다고 해도 손에서 미끄러진 그릇을 깰 때도 있듯이 조심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벌어지는 일 중 하나가 낱말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남의 허물을 들추고 꾸짖고 비난하거나 심판하게 되는가를 되돌아 보았는데 대개 이렇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이나 행동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나는 하는데 타인이 하지 않을 때 타인을 나무라거나 비난하는 나를 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이나 행동도 있습니다 그 일을 나는 하지 않는데 타인이 할 때 역시 타인을 나무라거나 비난하는 나를 봅니다 내 생각이 옳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니 생기는 일들입니다 오늘 복음은 나는 항상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고 묻게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자기 변명을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는 일도 있기에 자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타인도 커지게 하고 저주는 타인도 작아지게 만듭니다 마음의 폭이 넓을수록 타인의 허물을 참아주는 일이 수월해지고 그가 스스로 허물을 떨쳐나가도록 기다려주는 여유가 생길 것이고 마음의 폭이 좁다면 성마르고 나무라며 타인의 허물을 못 견뎌하고 그가 스스로 허물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를 더 산 만큼 마음의 폭이 조금씩 넓어져서 타인을 심판하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타인도 나도 커질 수 있는 복이 되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이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먼저 네 눈에서 들뽀를 빼내어라 지금까지 부산교구 금정성당 성사담당 이성균 예로니모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성균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또는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